안녕하세요 이트랜드 구독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이제 2021년 8월 7일이 되겠네요 이제 토요일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하신 본인한테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저의 상담이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뭐 다 알 수도 없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뭐냐면 결국엔 많이 물린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이 진짜 부실한 기업만 아니면 버티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모두 다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해서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교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거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오늘 이제 바로 제가 상담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리KS님이신데 기아 물어보셨고요 기아 뭐 기아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주가가 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너무 슈팅이 나왔죠 여기서 지금도 주가가 비싼 건 아니에요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은 당연한 거예요 이걸 넘으려면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런 모습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염두해 두시고 조금 더 늘어질 것 같아요 저는 가을은 돼야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렇게 급락하면 모으세요 그리고 어차피 장기 투자 하시면 팔 이유가 없어요 꾸준히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지금 8만 800원에 갖고 계신데 단기면 단기로는 쉽게는 못 가요 지금 모멘텀에 아직은 없어요 단기면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긴 호흡이면 어떻게든 더 사야죠 빠지면 그죠 그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저는 중장기 투자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이더블리치님께서 녹십자가 이제 이번 주에 되게 좋았거든요 랩셀도 랩셀도 랩셀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줄 알고 있어서 주가 별로 안 움직이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치료제 만드는 게 회사 합병하고 합병하는 거는 꽤 나빠 보이진 않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합병 어쨌든 주가는 안 움직여요 관계사 아티반 나스닥 상장 추진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저는 이제 녹십자는 잘 아는데 이 랩셀이나 이쪽은 저도 잘 잘은 모릅니다 근데 머크 2조 규모 파이프라인 계약 제가 뭐 뉴스는 좋은 것들 많네요 그죠 네 괜찮아요 작년 올해 말에 올해 초에 주가 많이 올라갔죠 네 근데 어떤 뉴스인지 잠깐만요 미국 MSD 2조 기술 수출 그래서 그랬군요 코로나는 코로나 보다는 녹취자 랩셀이 신약 개발에 그걸로 봤어요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차세대 세포 치료제 항암제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올라갔다 여기서 너무 오버했죠 그래서 지금 10만 6800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는 가세요 근데 아까 기하랑 똑같아요 달리고 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겨우시면 본전에 팔고 나오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면 좀 들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11만 8000원 까지는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업 내용은 잘 몰라요 가치까지는 그래서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좀 보유하셔도 지금은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냐면 이게 바로는 못 가니까 단기는 거기서 줄이라고 좀 했었어요 예전에도 그죠 기업은 납니다 근데 제가 기업 내용까지는 이게 자세히 몰라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의견은 단기로는 왔다 갔다 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중장기로는 그 뭐 세포 치료제가 성공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더 레벨업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겨우시면 위에서는 좀 줄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알죠 그러니까 잘 판단해주세요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아 인수합병이 여기 합병 결정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회사가 합병을 해요 녹십자 랩셀이 녹십자 셀을 이제 합병하는 거예요 랩셀은 그대로 남는 것 같고 셀을 이제 합병하는 거죠 이거는 한번 그 합병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에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전화로 물어보시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면 반대 의사 표시도 할 수 있어요 반대 나는 이거 반대한다 그래서 9월 13일부터 10월 아직은 아니고 이게 8월 27일부터 9월 13일 이 사이에 8월 27일 9월 13일입니다 날짜가 이 안에 나는 합병에 반대한다 그럼 그거를 통제할 수 있어요 이 절차는 한번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회사가 주식을 사줘요 여기 언제냐면은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제 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주식을 사주게 돼 있어요 반대 의사 표시 방법도 있어요 아마 일단 이거는 읽어보셔도 되겠지만 회사에 한번 전화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접수 장소가 녹십자 랩셀은 경기도 용인시인데 아무튼 이 녹십자 랩셀에 직접 한번 전화를 꼭 해주세요 반대를 하시면 반대 안 하고 나는 그냥 합병에 둬서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죠 네 그래서 반대를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반대를 하잖아요 합병에 그러면 여기 가격이 써있죠 10만 3천 2백 4십 사원에 사줘요 회사가 반대 하시는 분 나는 합병 반대한다 하면 여기 지금 10만 3천 2백 4 지금 주가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만약에 합병 반대한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 전화하셔서 8월 27일부터인가 통지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회사에서 10만 3천 원에 사줘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손해시잖아요 10만 6천 8백 원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굳이 손해보고 파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어쨌든 그때 절반은 잘 줄이신 거 같고 나머지는 가져가세요 사슴의 눈피슈 님이 디오요 디오는 제가 말씀드린 기업이죠 워낙 제가 임플란트 쪽 좋게 봐서 계속 가져가세요 네 전망 아주 좋죠 임플란트 오스테 임플란트 디오 덴티움 다 괜찮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조우성 님이 DTR 오토모티브요 DTR 오토모티브요 되게 차트는 좋은데요 4만 원에 갖고 계시고 좀 비싸게 사셨네요 올라갈 때 천 원 배당 주인데요 그리고 와 돈 잘 버네요 1년에 459억 벌고요 4천억 자동차형 투브 만드는 회사고 시총이 4천억이고 이번 1분기에만 200억을 벌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기업 같아요 네 PR도 낮고 아니 뭐 배당도 주고 배당 수익률도 좋은데요 네 아니 그냥 가져가세요 내가 좀 비싸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좀 빠지면 여기 3만 7천 원대에선 추가도 좋습니다 아무튼 되게 괜찮은 지표 전 잘은 모르는 기업인데 지금 재무보니까 되게 좋아요 전옥희 님과 축신아자르 님이 동화기업 물어보셨고 동화기업 좋죠 근데 주가가 한번 월분 보실래요 엄청나게 올라왔죠 네 그래서 비싸게 사시면 안 되고 7만 9천 원에 지금 사셨으니까 이제 본전 왔죠 그래서 수익 내고 나오세요 아니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여기 정고점 있죠 8만 3천 원 4천 원 거기서 한번 네 한번 해주세요 아 근데 신용매수니까 잘 팔고 나오세요 거기서 위쪽에서 다행히 지금 올라가니까 저 8만 한 2,3 8만 2천 원 신용매수니까 이게 장기투자 못하잖아요 8만 2천 원 정도에선 정리하는게 좋겠습니다 홀맨 님 그 리드코프는 그 이게 왜 안가는지 아세요 리드코프가 대추 대부업체잖아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졌잖아요 수익성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빠진거에요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참 좋은 기업은 맞죠 좋은 기업이라는게 그 돈을 잘 버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좋은 기업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뭐 사실 우리 인식상 대부업체를 뭐 정말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할 순 없는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돈은 잘 버니까 주가나 이런 이제 주주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업이에요 가장 안좋은 기업이 돈 못 버는 기업이죠 맨날 적절하고 그죠 그런 면에서는 주주들한테 이제 좋은 기업인데 다만 이제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한도가 이제 금리가 24에서 21%인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성이 좀 감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향후 전망은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연간 지금 분기당 100억씩은 벌고요 만약에 100억씩 벌어도 400억이거든요 시총이 2천억이고 싼건 맞아요 그리고 배당 엄청 많이 줍니다 배당도 많이 그러니까 손해보고 팔진 마세요 다만 비중이 많으시니까 비중은 저는 10%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을 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낙도 있고 배당 받으시고 버티세요 지금 급나가는 자리에서 팔 필요는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은지님께서 롯데칠성 좋은 기업입니다 16만 500원을 아 여기서 사셨군요 여기는 비싸요 높잖아요 지금 사야 되는데 여기서 아니요 너무 걱정하지 지금 14만원 깨지면 더 사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 또 올라가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보유하세요 그 다음에 박영숙님 명문제약은 이거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12월 달에 뭐 어떤 거예요 작년 12월에 뭔 일이 있었나요 이게 모르니까 작년 12월 뭐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치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 카모스타트 효과 명문제약 주가가 강제다 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한번 갔네요 이 회사가 하는 게 아마 연관이 돼 있었나 근데 그 후로는 별별도 없으니까 이게 빠졌겠죠 그죠 지금 아무도 기대 안 하고 네 지금은 아무도 기대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주가 안 가는 그리고 적자기업이에요 대규모 적자 2년간 봤어요 이번에 흑자전환 했지만 부채도 많고 좀 재무가 안 좋습니다 돈도 못 벌고 11,000원이면 이때 사신 거네요 이때 근데 이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코로나19 그때 치료제 기대로 올랐잖아요 저런 뉴스가 또 나와야 돼요 뭔가 회사에 뭐가 됐건가 그러면 또 날라가요 그거 아니면 그래서 이건 선택을 하세요 그거 아닌 이상은 절대 못 갑니다 이게 나오면 또 날라가요 그래서 버틸 거면 끝까지 버티세요 지금 솔직히 너무 늦었으니까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재료 나와서 혹시 급등을 하게 돼서 여기 한 8,000원 정도 왔을 때는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적자기업이고 우량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금은 버티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너무 많이 빠져서 더는 안 빠지니까 이건 산업은 이제 말리지마님께서 15,200원에 비중 10% 갖고 계시고 지금 올해 200억 정도 벌고 1분기에 돈 많이 벌었어요 와 65억이나 벌었고 이게 목재회사 아닌가요? 그죠? 목재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근데 최근에 목재 가격이 긋나게 세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좀 최근에 빠졌던 거 같고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싼 건 맞습니다 근데 목재 가격 그 흔들리면서 빠졌던 거 같아요 지금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긴 한데 여기 17,000원을 목표로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다만 손절은 잡으세요 이번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기껏 올라왔는데 14,500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 왜냐면 아주 장기투자상은 아니잖아요 구조적 성장준 아니니까 목표가 그렇게 잡으시고 짧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대훈 님이 모베이스 5,800원에 20% 5,800원이면 여기서 사신 거 같고요 한참 올라갈 때 모베이스는 아이고 이게 너무 안 좋은데요 지금 보시면 1분기에 100억을 까먹었어요 단기 순위 지난 분기에는 130억 아니 왜 뭐가 이렇게 안 좋죠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데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요 적자를 지금 2분기만에 100억씩 까먹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저런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유상증자 이건 종속회사고 아니 회사가 영업이익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돈을 지금 왕창 까먹었어요 왜냐면 저러면 나중에 유증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부채도 많고 그래서 매출액 매출액은 증가했죠 1분기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손실 났고 매출원가가 좀 늘어났어요 비용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거 같고 그리고 영업이익 적지 않았고 영업이익은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단기순이익이 100억 까먹었어요 기타수익 기타비용 금융비용의 문제네요 와 이게 일십백 천만십만 백만십만 원 그 1분기에 금융비용은 주로 뭘로 나가냐면 이자 비용일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게 보니까 지금 이제 비용을 한번 봐 봤어요 봤더니 저기 여기 보면 100억이잖아요 100억 여기 보면 금융비용 이게 대부분 이자거든요 근데 저기 잠깐 여기 보면 이제 금융비용 이렇게 검색하면 되거든요 주석 들어가서 보면은 금융비용 이자 비용은 많진 않아요 전분기랑 똑같죠 근데 뭐가 생겼죠 파생상품 외환차장 이거 환율 이거고 파생상품 이거는 일회성이에요 사실은 평가 손실입니다 전환사체 가격과의 차이에 의한 파생상품 전환사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거 요런 경험을 하면 물론 재무구조에 되게 안 좋긴 하지만 이자 비용이 늘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안 좋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빨리 이런 돈을 좀 벌어야죠 영업이익도 적잖아 하고 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예전에 발행했던 전환사체 여기는 뭐 자본권 변동상에는 없는데 재무제표에 들어가 보니까 전환권 사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78억이 아마 일회성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분기에는 안 잡힐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닌가 라고 추정되는데 혹시라도 그리고 저기 누구셨죠 다음주 월요일날 회사에 한번 꼭 전환해 보세요 모베이스 그 김대현님 그러니까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78억이 잡혔어요 1분기에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또 정확하게 왜냐면 회사에 정확히 알아보신 게 더 좋아요 일단 저건 전환사체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려하실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자꾸 2개 분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좀 부채 비율도 올라가고 좀 우려가니까 어쨌든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한번 가지고는 가보세요 아마 너무 비싸게 사셔가지고 참 이게 회복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들고는 가세요 이게 근데 여기서 왜 갔던 거죠 3월달에 올해 3월에 주가가 날라갔으면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 3월에 뭐 날라갔으면 아무 뉴스도 없는데요 뭐죠 전혀 모르겠네 근데 주가는 올라갔는데 주가는 올라갔는데 아무튼 좀 기다려 보시고 여기 어쨌든 5,000원 정도 오면 정리를 꼭 하세요 5,000원 정도 올라오면 바이온이요 한짱구님 바이온은 솔직히 진짜 너무 어려워서 한번 잠깐만요 2,100원에 14,700주를 사셨는데 4년째 들고 계세요 어떤 분한테 주식관리 위임했는데 그분이 이걸 90% 아무튼 아무튼 힘내시고 잠깐만 저도 한번 봐 볼게요 저도 진짜 처음 보는 기억입니다 네 부탁하셨으니까 한번 봐 드릴게요 서울 일렉트론 주식회사로 설립되서 화장품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860억이고요 근데 보면 이게 계속 회사가 적자잖아요 근데 다행인 건 부채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업이 근데 돈을 벌어야 가겠죠 지금 매년 적자거든요 지금 돈을 못 벌어요 빨리 흑자전환 해야 됩니다 다행히 연결기준으로 작년에는 흑자전환 해서 그건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분기 단위로도 일부 흑자전환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회사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뭔가요? 주주명부 전환사채 발행을 좀 했고 자꾸 전환사채 발행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회사에 돈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환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80억짜리 2024년에 만기고 이제 내년 6월 4일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한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고요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돼 있고 그래서 저거는 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분기보고서 한번 볼까요 저도 진짜 모르는 기억이라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여기 160만 주 정도 남아있고요 근데 전체 주식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160만 주니까 전체 주식수가 6200만 주 정도 됩니다 회사가 지금 이런 사업을 바이온이 주력은 줄기세포 치료제 색조 화장품 차량용 부품도 합니다 뭐 자동차 부품까지 하네요 별걸 다 하네요 그 다음에 바닥재 비상장 의료기계 통신판매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해요 건강기능식품부터 해가지고 이거 건기식은 되게 좋아요 원래 시장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쪽은 뭐 괜찮지 않아요 근데 화장품은 잘 모르겠네요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사업도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너무 사업이 다 같게 되어 있잖아요 별 상관도 없나 무슨 자동차 했다 화장품 했다 이게 뭐 너무 그죠 이것저것 섞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재 바닥재까지 하고 있고 너무 의료기계 그러니까 너무 좀 뜬금없죠 근데 이 회사에 어쨌든 잠깐만요 매출 매출액이 제일 많은 게 바이오 의료입니다 다른 거는 여기 매출 맞죠 1분기 화장품 자동차 부품 별 의미 없고요 산업재 제일 중요한 게 바이오 의료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보는 게 맞아요 현재로는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가 지금 뭐 이렇게 부실하거나 뭐 이렇게 부채가 엄청 많거나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재고자산 유동자산이 12억 현금이 100억 현금이 한 100억 정도 있고 관계기업 자산이 있고 유동부채가 부채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무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좀 잘 인내해 보시고 이 회사 주가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작년에 8월부터 주가가 많이 갔네요 그죠 이때 왜 2,100원 왔는데 왜 안 파셨어요 그때 그때 좀 파셨어야 되는데 아 안타깝네요 네 방광염 치료제 임상 차질 없다 이게 자회사인 거거든요 난지사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이것저것 하나 봐요 그죠 세계 최초 침해되지 막 이런 거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는 기다리시면 한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욕심내지 마시고 혹시요 1900원 가면 정리하세요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요 레벨 근데 가려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힘내시고 한창군님 보유하세요 뭐 지금 파는 거 의미 없습니다 단 오를 때마다 비중이 이쪽이 너무 많으니까 비중을 조금씩 줄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00원 넘으면 10%만 정리 단계적으로 리스크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만회하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700원 가면 10% 더 정리 이렇게 하나씩 줄이세요 1500원 1700원 1800원 가면 10% 1900원 가면 한 20% 더 정리하시고 2000원 넘으면 다 던져버리시고 그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 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인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의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인앱 버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 란에 메이크 잇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시 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한국 주식 투자 시장에 있는 분들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다 이루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제가 그 주요 기업들도 한번 좀 담아봤어요 기업들하고 ETF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좀 생각하고 좀 집필을 해 봤습니다 초이브람님 비율이요 2224원이요 그래도 수익은 나셨네요 비율은 뭐 멍던 회사인가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피부 미용 치료기 어 이거 좋은 거 같은데 리프트용 장비 그리고 아니 뭐 돈은 버네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전혀 아니 일단 업종은 좋아요 근데 왜 이래요 주가가 하여튼 여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중도 너무 많으시고 절반은 파세요 2500원 가면 반은 무조건 파시고 그러니까 3만 주잖아요 만 주만 가져가세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최종 목표가는 여기 26700원 정도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감자 들어갔고 어쩔 수 없어요 정임위님 그냥 가져가세요 아셨죠 아니요 추가하지 마시고 감자 끝나면 또 거래되니까 삼성중공업도 이제 아마 살아날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동안 진짜 안 좋았던 거 다 반영했잖아요 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건강인 최고님 삼천리 자전거는 이게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한번 자전거 판매 잘 돼서 갔는데 지금 빠졌어요 다시 반등할 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예전에 한번 상담해 드렸던 거 같은데 돈은 잘 벌어요 돈은 뭐 괜찮게 봅니다 올해 200억 근데 주가는 좀 너무 여기서 오바해서 가는 거 같고 15,000원이면 여기죠 여기 있잖아요 13,500원에 반만 파세요 그리고 15,000원 가면 다 정리하세요 아시죠 이렇게 분할매도 하세요 멀리님 서현이야는 자동차 부품회사로 알고 있고요 다시 여기가 8,700원입니다 여기서 절반 파세요 올라오면 됐죠 그리고 9,600원에 다 정리하세요 이게 나빠서라기보단요 보이세요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주가가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너무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라오면 좀 정리해 주세요 8,700원부터 음 서현이야 이하도 대표적인 차 부품회사예요 돈 잘 벌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너무 여기서 급등한 거죠 그게 부담이죠 아니요 신세계는 저기 이베이코리아 인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가다가 빠졌어요 지금은 보유하세요 다 빠졌어요 백화점 면세점 살아날 겁니다 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마트한테 호재고요 신세계가 호재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마트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고는 가시되 좋은 기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고 해외여행 가면 또 올라가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기뽕님 그 CIS는 2차전지 장비회사입니다 장비회사고 올해 초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간조절 가지고 가세요 12,700원 13,000원 정도 까진 가져가세요 음 전환사채 발행했어요 음 뭐죠 전환사채 어디 발행한거죠 아 여기 있네요 전환사채 발행 450억짜리 어 규모가 꽤 크네요 3호 3호고 뭐 대부분 3호 12,240원에 전환을 하구요 내년 7월 30일날 네 6.3%밖에 안되요 주식 총수 대비해서 많진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발행하는거 좋은건 아니죠 당연히 12,000원에 발행을 했고 지금 주가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보다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량부담 안되니까 이미 또 충분히 빠졌고 가져가세요 근데 부담되시면 본전을 정리하세요 뭐 금방 본전은 또 금방 가니까 12,700원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세진중공원 김인수님 7,380원에서 요새 좀 안좋죠 주가 좀 흘러내리는데 어쨌든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요 레벨까지 네 좀 가져가세요 좀 중장기 투자해보세요 여기가 좀 고점이고 여기서 좀 아직까지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서 눌림목입니다 6,500원 바닥 8,000원 저항 이 안이니까 조금 더 여유 가지고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RF텍은 이게 12,000원에 갖고 계세요 1년 되세요 9월 되면 RF텍을 아 작년 9월에 여기 사셨군요 여기요 12,000원이면 요정도 요정도 레벨에서 하셨네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빠지냐면 스마트폰하고 5G 그쪽 회사인데 실적도 좀 안좋은 데다가 모멘텀 없어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세요 가져가시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원래 회사는 괜찮은 회사로 알고 있어요 RF텍 음 근데 실적도 좀 왜냐면 이쪽 전방산업이 안좋으니까 근데 1분기 실적 좋았죠 좋았고 개선될 겁니다 원래 회사가 되게 단단해요 부채도 없어서 통신장비하고 이것만 좀 잘되면 한번 갈텐데 하여튼 본전까지는 힘내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마트는 너무 비중 많으세요 이마트는 10%만 가져가세요 됐죠 이번에 스타벅스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본전 왔다 갔네요 여기 17만 5천원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금 줄여나가세요 10%만 가져가세요 코코네움님 그 다음에 아 그 RF텍은 레드님이 물어보셨고 인베니아는 이리오너님 OLED 괜찮습니다 OLED 그럼요 OLED 인베니아도 근데 LED 디스플레이 주로 하는건데 2800원 근데 비중 얼마 안되니까 아니 못견드시겠으면 정리하는게 맞구요 주변주에요 주도주는 아니에요 실적도 좀 들쑥날수가 부채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업황은 좋은데 좀 내용면에서는 조금 약간 리스크가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재무관 본전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이리님 인상가요 2670원에 사셨어요 지금 거의 본전이네요 인상가 돈 잘 벌고 있구요 부채도 많지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경공사 함양 아니 한번 가져가보세요 2분기 지금 실적도 21억이고 잘 나왔어요 아 들고 가보세요 여기서 너무 오바해서 그런거고 아니요 그냥 계속 가져가세요 비중을 근데 10%만 15% 잖아요 5%만 줄이세요 김재현님 이천함부로 화장품 회사인데 뭐 되게 안좋아서 많이 빠졌죠 네 주가에 더이상 이룰건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시고 더 사지는 마세요 여기 35,000원 가면 파세요 이번에도 한번 갔다왔는데 그 레벨 가면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못해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뭐 이럴게 뭐가 있어요 이미 빠졌는데 그죠 이거 보세요 실적이 많이 떨어졌죠 190억 130억 38억 이렇게 곤두박질 치니까 주가 빠졌고 근데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많아요 회사가 부채도 없고 그 점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들고 가보시고 그 다음에 SNS 택은 아니고 계속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반디님 이건 제가 상담할 그건 아니고 계속 보유 한번 해보세요 이 레벨까지는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4만원까지는 정인님 HFR은 비중 8%고 HFR 5G 통신장비에요 아니면 버티세요 끝까지 여기까지는 하반기에 5G도 한번 움직일거에요 진짜 너무 왕따 당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올라갈 때 정리하시고 박초롱님 MS 오토텍 MS 오토텍 MS 오토텍은 지금 주가 흘러내렸죠 이게 아마 전기차 관련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9,280원이에요 비중 얼마 안되니까 가지고 가세요 7,800원에 손절하세요 올라오면 지금 실적 때문이에요 실적 지금 적자죠 단기순위는 왜냐면 부채가 너무 많아요 358% 부채 보이세요 부채 비율이 1조 1,000억의 자산이 있는데 부채가 8,800원입니다 부채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전환사채 교환사채 이런 것들 막 좀 발행하는 것도 부담되고 그래서 정리를 어쨌든 올라올 때 비중 적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반등해주면 여기 7,800원대 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K전자는 반도체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선인순위 24,000원 왜 이렇게 올라올 때 사셨어요 사면 안 되죠 여기서 오를 때 추경매수 하셨네요 MK전자가 회사 좋아요 이번에 환경사업도 진출하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네요 아마 저거 인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거 없죠 돈도 잘 벌어요 잘 봅니다 이게 반도체 관련 기업이고 한국 토지진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23,000원 오면 정리하세요 비중 얼마 안 되니까 절대 더 사시면 안 됩니다 반등하면 다 정리하고 나오세요 항상 주식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급등할 때 사는 거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사면 안 되죠 회사는 좋아요 그렇지만 타이밍이 조금 웹캡시는 신지민님이 37,750원 이게 여기서 무증하고 급나가고 있어요 웹캡시는 좋은 기업인데 기다리셔야 됩니다 타이밍은 그래서 손해보고 팔지 마시고 아니 여기서 물타기 할 거면 32,000원에 하시는 게 잘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유니크를 물어보셨는데 해피수경님께서 유니크 유니크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네요 최근에 잠깐만요 실적이 밸브 차량용 부품 적자에서 흑자 났고 일단 흑자는 났어요 작년에 적자 봤다가 분기에 흑자로 전환이 됐고 근데 연속적으로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니크가 그리고 어떤 잠깐만요 뭐가 뉴스가 있나 한번 볼게요 딱히 없죠 딱히 없죠 근데 이게 수소차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4분기에 움직일 수 있어요 9,400원이면 한번 테마가 좀 붙어야 돼요 근데 4분기에 정부에서 정책 발표하면 한번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9,000원 목표로 좀 버텨보세요 네 한번 그래서 거기 가면 정리하세요 김선님은 유니캐스트 유니캐스트 12,100원 유니캐스트 좋은 기업이죠 차량용 반도체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맞아요 차량용 반도체 회사 그 유통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비 메모리 반도체 현대차 진짜 맞아요 그리고 돈 잘 벌어요 계속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좋고 음 올해는 376억이 이상하고요 PER 8.300 어 가져가세요 주가도 충분히 애플카 이슈로 급등했다 밀린거에요 들고 가보세요 한 13,000원까지는 음 유진투자증권 허주준일 유진투자증권 제가 잘 모릅니다 이 회사는 제가 정보가 없어서 아니요 근데 증권주는 가져가세요 그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아 4,000원 이하면 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범동맘랜 GWU 바이텍 뭔가요 GWU 바이텍이요 이 회사 자본점식 상태고요 일부 그때 돈을 많이 까먹어서 그랬던 것 같고 여기서 근데 부채 여전히 부채가 많고 0인 프론티어예요 이름이 0인 프론티어예요 A 프론티어 이름을 바꿨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진단 쪽에 대한 뭐를 수입하다가 판매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런거에요 상패 당할 뻔 했나요 그런거죠 지금 거래가 몇 년간 정지되어 있다가 그죠 그랬다가 이번에 재상장한 것 같아요 다행히 음 왠지 좀 그렇습니다 맞는거죠 암튼 그런거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차트를 보니까 몇 년간 거래 정지되었잖아요 언제 거래 재개된거에요 6월 16일 6월 16일 상장적격성 상패는 안당해서 다행이네요 5,500원 근데 어쨌든 지금 물려계시다가 기사회생하신거 아닌가요 그죠 아 그죠 아니요 제 생각엔 저는 정리하는게 맞다고 봐요 다행히 이렇게 거래 정지 풀린건 정리하는게 맞다고 봐요 정말 다행인데 정리하시고 다른거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이때 좀 파셨어야 되는데 저는 정리하고 좀 더 다른 기업으로 교체하는게 맞는거죠 저도 전혀 모르는 기업이고 죽다 살아난 기업이죠 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300,000 제넥신은 제넥신이 참 이게 회사 괜찮아요 괜찮은데 신약개발도 하고 백신도 하는데 상년이 좋았던 이렇게 파셨어요 근데 좀 버텨보시고 본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93,000원 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코스모학은 성희전님이 전성희님이 15,800원에 10% 어휴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요새 좋고 이 회사도 요새 좀 살아나요 주가 완전 바닥이셨죠 그래서 15,000원 까지는 한번 들고 가세요 손해 안 보고 나오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세요 클리오가 클리오가 요새 제가 클리오는 정말 잘 대응을 해 드렸죠 옛날에 칼라님께서 갖고 계신데 예전에 여기서 파시라고 그랬어요 한참 좋을 때 그리고 지금은 사실 사도 돼요 21,000원 까지는 요 레벨까지 제가 여기서도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괜찮아요 자리가 좋아요 가져가세요 여기 25,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가 좀 완화되면 좋아져요 색조화상품 잘하니까 그래서 들고 가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TSE는 유희선 님이 갖고 계시고 이거 진짜 많이 갔잖아요 와 진짜 축하드리고 아니요 그냥 가져가세요 9,000원 까지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차린이 님이 파라다이스도 사실요 이제 외국인 카지노에서 제일 괜찮은 건 롯데관광개불이 가장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치만 파라다이스도 결국 갑니다 근데 제가 외국 사람 못 오잖아요 영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보고 가져갈 거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갈아타세요 다른 걸로 올해는 실적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져가세요 내년 보시면 괜찮습니다 반드시 한번 올라가요 나중에 코로나 리스크 완화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관광개발하고 강원랜드가 좀 나은 거 같아서 카지노는 이 두 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강원랜드는 재무구조도 좋고 이 회사도 당연히 사람들이 못 가니까 적자를 좀 보긴 했지만 재무구조가 되게 좋아요 현금이 많아서 안전하죠 국내에는 빨리 사람들이 갈 수 있는데 외국인은 못 오니까 그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버티셔도 됩니다 혜림님 PPI는 매수가 9980원에 비중 30% 이거는 제가 어떻게 봐드려야 될까요 PPI는 적자 기업이고요 가입자 PRC 이게 통신 그쪽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요 회사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실적 안 좋냐고 작년부터 적자에요 계속 부채 늘어나고 이게 회사에 뭐가 문제 생긴 거 같은데요 보세요 원래 연간 흑자 내던 기업이에요 4년 동안 근데 갑자기 작년에 대량 적자 1분기도 적자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파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회사에 한번 전화해 보시고 아니면 2분기까지만 보자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만간 2분기 실적 발표 하겠죠 흑자 나면 가져가세요 근데 2분기도 실적이 여전히 안 좋으면 이거는 좀 탈출하셔야 돼요 제가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보세요 2분기 실적까지는 혜림님이 PPI 물어보셨고 무지개님 풍산 아니요 고점은 아니에요 네 가져가세요 구리는 저는 좋게 봐요 좀 보태보세요 뭐 딱 비싼 기업도 아닙니다 올봉 여긴데 그죠 가져가 보세요 더 사지 마시고 한국화본이 잘 안가요 요새 강남포럼 해결사 아니 이게 그 LNG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 보냉제 근데 주가 좀 답답하죠 비중 적당해요 그냥 장기투자하세요 경쟁력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신원님 한국화상품제조는 제가 이게 아마 화장품 관련 기업이죠 근데 지금 흘러내리는데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적자잖아요 돈을 못 벌어서 그래요 화장품 ODM인데 돈 벌어야죠 화장품은 앞으로 좋아져요 왜냐 사이즈 꼴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그때 한번 튈 거예요 그때 꼭 파세요 여기까지 오면 39,000원 목표로 하셔서 본전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쉽지 않아요 39,000원에 꼭 정리해 주세요 정수기님이 현대바이오랜드 물어보셨는데 저 현대바이오랜드도 잘 모르겠네요 와 주가 많이 빠졌네요 아 현대바이오랜드 그거 그거죠 옛날에 SK바이오랜드 아 알아요 알아요 그 원료의약품도 만들고 화장품 바이오랜드 어떤에 산지 압니다 기억났습니다 저도 이거 안 본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1분기 흑자전환 했고 원래 괜찮은 기업이에요 현대백화점에서 인수했죠 천연 한방 화장품 같은 거 원료 역시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업황 좋아하시면 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소한 본천 이상에서 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MS님 DL건설 정말 저평가입니다 비중 늘리셔도 됩니다 최대 3만원까지 열어놓으세요 분할로 잡으세요 단계적으로 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 황진이님 한짱구네님이 황진이님은 11,500원 한짱구님은 1,600원 HSD엔진 이게 옛날에 두산엔진입니다 근데 요새 좀 많이 빠졌죠 조선주가 좀 안좋아서 다시 올라올거에요 만원까지는 9,900원 목표로 가져가세요 물은 타지마세요 안돼요 보위만 하세요 그래서 여기 오면 나중에 회복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요런 구간이에요 근데 요새 조선주가 좀 안가니까 좀 인내하세요 좋은 회사에요 진짜 김병수님이 IMBC 갖고 계신데 이게 뭐죠 IMBC는 5만원이요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 적어주신 거 아니에요 5만원 간 적이 없는데 가격 잘못 주신 거 같아요 아무튼 IMBC는 가져가세요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여기 4,400원에 절반 무조건 파세요 그리고 5,000원 넣으면 다 정리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MBC 관련 기업인데 지상파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비중 회사는 우량한데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1년에 11억 21억 시총이 8억 비싸죠 그래서 반등할 때 정리해주세요 이건 아 26,000원 갖고 계세요 아니 이거는 LED스플레이 여기서 살 건 아니에요 여기는 괜찮아요 차라리 근데 비중 5%니까 버티시고 OLED 많이 팔리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매수 타이밍이 여긴 아니에요 들고 가세요 왜냐면 지금 악재는 다 반영하고 있으니까 견뎌내시고 미니네님이 뉴를 물어보셨고 뉴는 저번에 너무 오버했죠 그리고 드라마 만드는 회사잖아요 10,500원 본전에 정리하세요 올라오면 뭐 그때 메타부스 관련주로도 부상 한 거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면 이 회사도 실적이 들쑥났을게요 4년째 적자 봤습니다 드디어 흑자를 올해 볼 거 같은데 올해 반드시 흑자 봐야 됩니다 올해 흑자 봐야 돼요 왜냐 지금 적자 계속 보고 있어서 하여튼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있고 돈을 못 버는 기업이에요 사실은 그동안 모멘텀은 항상 있는데 여기 본전 오면 꼭 정리하세요 전 뉴 를 잘 추천을 안 해요 왜냐면 그동안 적자를 너무 많이 봐서 이게 좀 그게 리스크더라구요 올해 돈 좀 벌었으면 좋겠네요 저 기업도 NHN은 저번에 제가 여기서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한참 좋을 때 말씀 몇 번 드렸고 왜냐면 구조적 성장 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좋게 말씀드렸죠 저도 제가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은 이제 웬만한 팔지 마시라고 하지만 트레이딩 할 거는 이제 말씀해 드려요 지금은 이미 다 빠졌고 더 빠질 이유는 없어요 다시 좀 가져가세요 지금 팔지 마세요 또 올라갈 수 있어요 클라우드 사업 잘하고 있고 이 기업은 참 저도 왜 이렇게 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레벨은 암튼 저항입니다 지금은 바닥 보유하시구요 빨간 머리에 그리고 김종이 님이 PI 점단 소재 물어보셨고 PI 점단 소재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그냥 들고 가셔야 돼요 53,000원 근데 여기서 사셨어야죠 제가 예전에 안 갈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비싸게 사셔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올봉 여긴데 그냥 가지고 가세요 더 사짓 마시고 팔짓 마시고 안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 갖고 계시면 또 올라가겠죠 6만원까지 한번 봐보세요 SCI 평가정보는 5420원에 비중 15% 아니 그런 이슈 있을 때 하지 마시려니깐요 물려버리셨잖아요 그죠 심심한 14년생 하나라 님 지금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고 또 뭔가 이벤트 생겨서 5,000원 여기네요 5,000원 오면 정리하세요 지금 매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미리 사놓고 있다가 이벤트 발생할 때 파는 거예요 주식은 오히려 너무 이제 그런 이벤트가 갑자기 발생해서 급등한다 근데 지금은 팔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김호국 님이 이거 너무 많이 적어 주셔서 프로텍 이거 반도체 관련주 아닌가요 보유 예 비중 너무 많아요 비중 10%만 하는 게 좋습니다 비중만 조절하세요 나노신 소재 계속 가져가세요 4만원까지는 좋고 코미커 너무 좋은 회사에요 근데 비싸게 사셨지만 고 홀딩 유니셰 너무 좋습니다 회사는 다 좋네요 보유 그래서 여기서는 나노신 소재 한 4만원 보시고 프로텍은 조금 줄이세요 너무 많아요 프로텍 비중이 15% 정도만 가져가세요 35%니까 15% 리아마로니님은 이노와이어는 5G 장비 회사인데 회사 진짜 좋아했는데 요새 안 가서 그렇지 가져가세요 본전 갈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RF텍은 아까 설명해드렸죠 매수 단가까지 가져가세요 버티세요 아니 더 낮추지 마시고 그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JHM이 1년째 여미사님 쫓아다니면서 매일매일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 남겨보세요 매일 단탐 하셨어요 신랑님이 CS윈드 100% 가지고 있다가 CS윈드는 왜 단타하면 안 돼요 이거 세계적인 풍력발전 회사잖아요 윈드타 장기투자실이죠 여기 10만원 가지 않을까요 또 나중에 여기 보세요 근데 왜 안가는지 아세요 월봉 보이세요 만원 하던 기업이 9만4천원 갔어요 여기서 더 가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그죠 1년 정도 저렇게 쉬는 거예요 또 가겠지만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장기로 그냥 가져가는 거지 샅다파랐다 하지 마세요 샅다파랐다 할거면 이거 하지 마시고 딴거 하세요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 52분 정도 촬영했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올림픽도 끝나가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또 장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좋은 기업들은 버텨주세요 그런거 같아요 때 되면 가긴 가더라구요 아닌건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이번주 고생하셨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다음주 월요일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에 따라